이재화산 안녕하세요 반입니다 네 여기는 반유항이고 오늘은 이재화산을 가볼 예정입니다 지금은 12시고요 이재화산이 2시에 문을 여는데 거기에서 2시간 정도 올라가야 돼가지고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서브라이징 그러니까 일출을 못보는 그래서 막 새카만 저녁에 블루파이어가 훨씬 잘 보인다 그래가지고 블루파이어 보고 그 다음에 일출보고 이제 로우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이오케이? 야 네 그러면 일단 가는 데 한 2시간 1시간 반 이렇게 걸리는데 뭐 오토바이 타고 영상을 찍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가서 입구에서 다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네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트래킹하는 입구고 우와 한 1시간 조금 더 걸린 것 같은데 이게 오토바이 타고 구글맵을 찍으니까 진짜 이상한 데로 보내줘가지고 오프로드 좀 달리고 진짜 깜깜합니다 오는데 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차 따라오는 게 제일 베스트 불빛 있는 차 따라오는 게 제일 베스트 아이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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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앞에 막 모닥불 펴놓고 하니까 여기서 뭐 티 한잔 먹고 원래 2시에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시 반인데 문이 열렸다 그래가지고 일단 그것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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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사람들이 거의 다 2시에 올라가서 네 지금 1시 50분? 이렇게 됐는데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방독면을 이렇게 챙겼습니다 네 방독면은 호텔에서 하나당 3만 루피아에 빌렸고 여기서도 빌릴 수 있는데 그냥 빌려서 왔습니다 준비해가지고 와 이건 거의 아무것도 안 보이네 손전등이 여긴 필수고 마스크도 필수고 올라가는 데는 한 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손전등을 갖고 앞에 비춰가면서 그러면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왜? 오늘 뭐 어때? 오늘? 오늘이 바로 시작되어 오케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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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가자 1km 정도는 평지 그리고 1.5km는 오르막 우측으로 빠지면 뷰포인트로 갈 수 있는데 왼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동이 튀기 전에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뷰포인트 도착해서 타임랩스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모텔은요 어제 2일 정도 지났어요 2일 정도 지났어요 여기 일하는 인도네시아 아저씨는 아니지 형님은 네 10년 동안 일하셨고 지금 요항을 캐면 1km당 1500 루피아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한 6,70km 이렇게 옮기신다고 하는데 이거를 하루에 두 번 정도 네 그렇게 옮기신다고 하네요 슬슬 오르막 나오는데 네 천천히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별이 진짜 별천지인데 와 이거를 영상으로 찍히지가 않네요 별이 여기 페라리 람보리지니 와 오르막길의 시작입니다 1.5km만 가면 된다고 하니까 네 오르막길 열심히 가보도록 할게요 아 네 이제 평지가 나왔습니다 하 오르막길 다리 부서진 줄 알았네 평지가 나오면 여기서 1km만 더 가면 네 끝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조금 짧은 것 같기도 하고 몇 분 걸은지를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걷질 않았거든요 네 모르겠네요 네 아까 잘못 들었네요 아까 그 반을 오르막길 일으키려고 저기 표지판 두 번째 표지판부터 1km가 나왔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난간이 생기는데 여기서부터는 네 유황냄새가 살짝 느껴집니다 여기 있는 나라 무가 여러가지 물건이야 네 여기 전에 그 영광이 친라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. 한창 한국인에서 많은 플로칸이 있습니다. 이렇게 많은 플로칸이 있습니다. 이 영광이 능력이 있습니다. 이 영광이 능력이 있습니다. 이 영광이 나오고, 이 영광이 많은 땅이 있습니다. 이 영광이 있습니다. 이재나 화산이 화라산이기 때문에 지하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 높은 지하율이 고체 상태인 유황을 살짝 살짝 거폴론을 녹이면서 파란불이 이렇게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. 아까 거기 울타리 있는 곳을 조금 많이 올라오면 평지가 나오는데 이제 계속 평지라고 하네요. 불행 중 다행이네요. 그러면 지금 거의 최손두 그룹인데 사람 없을 때 블루파이어를 영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. 네, 저쪽은 수당에서 육시선에서 투수 한 두 보다는 두 보다는 두 번째로 사이, 그러면 여전히 두 번째로 올라가고 여기에서, 위쪽 위쪽에서 위쪽에서 비 feminism 여기에서 벚클이 수ADA, 여기에서 타치입니다. tugas이원을 거다가 다치입니다. 이임의 스승에서 전망합니다. 아 여기가 날이 온다구나 저기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내려가면 블루파이어를 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게 말이 들릴지 안들지 모르겠네 마스크 때문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가 많아졌는데 여러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? 여러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? 여러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? 여러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? 아 이게 가까운 게 있는 게 아니라 산을 하나 다 데려가야 됩니다. 아주 아는 거 아니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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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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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2,2,3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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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제 조금 더 잘 보입니다 4시 반 넘어가니까 해가 슬슬 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산 정상에서 사실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라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블루 파이어 보러 갔다 오는 게 그러면 일단 선셋 포인트로 가도록 할게요 끝만이 아멘 네 죽은 나무들이 하나둘씩 보이면 이제 뷰포인트 도착했다는 증거고 여기에서 이제 쉬면서 네 타임 앱스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화산을 끼고 그 다음에 저 뒷산에서 해가 뜨거든요 그래서 저 방향으로 네 타임 앱스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와 여기 화산도 진짜 멋있네요 네 타임 앱스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와 드럽게 춥네요 드럽게 추워 와 드럽게 춥네요 진짜 네 지금은 5시 반 정도 됐고 이제 해는 거의 다 떠가지고 여기에서 해가 안 보이고 그냥 구름 위에서 구름 움직이는 거 보이고 네 좋네요 그냥 이젠 화산도 되게 멋있는데 브로모랑 비교를 한다면 브로모는 조금 막 이렇게 어... 하하하하 브로모는 조금 뭐 강렬한 인상이었다면 네 이젠 화산은 좀 조용한 그런 인상 조금 다른 결의... 조금 다른 결의 화산이라고 생각이 되고 브로모보다 이젠 화산이 올라오는 거는 더 빡센 사실 다리가 부러질 뻔했는데 마르타가 너무 빨리 돼서 네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이젠 화산 둘러봤습니다 이제 시내로 돌아가서 저녁에 버스를 타고 발리로 갈 예정이고 발리에서 조금 머물다가 루사펜이 다 다녀오고 네 그렇게 새해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? 바이바이? 너도 안... 아하하하하하 I don't know 그러면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은 발리에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하하하하하하 피니쉬 피니쉬 안녕 하하하하하